한국맞사회 저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잘했어요 넘겨서 앞부분에 떨어지고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아 못 맞췄어요 정상적으로 넘긴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넘겼어요 능력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가 보면 볼수록 파이브홀입니다 이번에도 유안나의 득점 아 네트 맞고 충분히 고감하실 거예요 강한 볼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네 자 어퍼핸드플릭 적응도 빠르게 해내야 되겠습니다 유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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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자세까지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튕기고 유안나 오른손 오른손은 더 정교해야 돼요 그렇죠. 자 백현 딜. 그것이 조금 뒤져지면서. 그러나 서브론 포인트 만회 서브 득점. 어렵게. 좋았습니다 최윤 선수. 이번엔 강하게 탑. 네 3대 1이 됐습니다. 아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득점언이에요. 굉장히. 이번 퍼엔드 클릭은 더 사하거든요. 네 비슷합니다. 네. 자 2대 5 두 번째 게임 끌려가고 있는 포스크 에너지. 아 유안나가. 포인트를 가져갑니다. 3대 5. 자 걸렸어요. Roz. 네 생각 정리가 필요합니다. 자. 잘 안되고 있네요. 자 이걸 또 받아내는군요. 버티고 있고 포인트도 내주고 있습니다. 이번엔 나갔죠. 최훈의 서브. 레티 걸리는. 그쵸. 파이트 탑 스피를 사용해주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. 자 9대6에서 9대7은 반드시 따라 잡아야 되는 상황. 나갔어요 한 점 차. 작전이 어떻게 또 경기에 나올지요. 한 점 찹니다. 최훈 선수입니다. 마무리 지었어. 게임 포인트 이다운 최혜은. 볼을 날렸어요. 자 다시 앞서가네요. 이제 세 번째 게임은 어떻게 흘러갈지 시작됐습니다. 오우 련아의 탑 스피 나갔고요. 멍들 정도는 아니고. 오 들어갔어요. 이다운이 잘 안 웃는데 이거 성공하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. 그러나 이번엔. 2대1. 김예린의. 빨리 전환해야겠습니다. 아무리 Tongani를 보내겠습니다. 살짝 떴는데 김예린 선수로 서브. 아 잘 바꿨어요. 이제 서브 자리에 서 있습니다. 트레이 kontroll 셀잉 카페ensen kn771 한살차 포인트를 냈어야 하는 뿔이었습니다 아 네트 넣었고 나가는 뿔 점수가 다섯 포인트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예린 최윤이 열쇠인 상황에서 뒤집은 것처럼 이왔나 김예린도 갈 수 있는데 8대3 나갔어요 이왔나 3대9 이번엔 유완나 그게 응축돼서 잘 터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잘 모아서 이펙 볼 맞는 그 순간 오 유완나 이걸 놓칩니다 있었는데 자 일단은 유리해진 이다은 최혜은 매치 포인트 받지 못합니다 매치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 와 나갔어요 6대 10 자 걸려요 도는 좀 덜 조심해도 될 것 같은데 어우 이번에도 두 점차 본인들도 석점차 녹점차에서 따라잡았었잖아요 네 불안해져요 리듬하고 있어도 불안해집니다 상대도 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불안해집니다 네 불안해집니다 네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